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드시면 그냥 같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거 이렇게 사주세요. 오늘의 숙소. 오늘의 숙소. 도착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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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짠. 아베큐. 포아라 맥콩은 짠지요. 다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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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에 왔어요. 짠! 되게 여유로우시네요? 왜 다시 와? 이번에는 또 킬을 안 갈 것 같았어. 내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, 도대체. 킬 어딨어? 문 자기가 닫았잖아. 난 박스 들고 있었다고. 진짜 짜증나. 진짜 짜증나. 이거 가져갈게. 우리 오늘 볼 수 있는 거 같지? 나 올게. 맛있겠지? 고기는 광고 아니에요. 고기는 네던데 설이. 고기는 네던데 설이. 먹어볼까? 오빠. 오빠 안 해. 나 먹어. 언니 봤어요? 하나요? 응.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나도 한 번도 안 해 봐. 근데. 어휴. 저기 저기 저기. 저기 저기. 저기. 와우. 벽. 신나게. 손넘게. 놈뒀넘. 동작들. 패넘. 손넘게. 수고하다고. 동작들. 언니 정보이고. 퀄리장 와 진짜 넣었다 몇 초 버틸까요? 1 1...2...5 군대에 있을 때는 열 몇 개 했다고 이거 원래 남자들의 고정 멘트 아니야?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니 오빠 전역한 지 10년 대가 이따 한 보여줘? 그래 이따 오빠한테 보여줄게 지금은 난방 찢어질까 봐 좀 그래서 그런 거지? 하루 종일 운전하고 고기고 짐 들고 자고 잔도 못 자고 저희가 머무는 숙소는 10층입니다 정신이 있어야지 뭐 했는데?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디디 이리 와 꽂아야지 뭐야? 장아? 어린 왕자야? 어린 왕자야 여기 수영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추워요 나 대신 들어가 줄 사람 수영장 원래 하나 더 있다 그렇지? 수영장에 하나 더 있네? 응 어린 왕자? 진짜요? 아니 뻥이야 나 진짜 으아유 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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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장 같은데 원래 이렇게 뒤는 게 뭐랄까? 네? 쉬는데 응? 작두기 이거 똑바로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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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영롱하느라? 너무 좋다 저 여기서 봐도 짱말로 커 기분 좋아? 네 기분 좋은 만큼 흔들어 오세요 한 잔 끓일 때다가 머리를 걸어? 머리를 걸어? 머리를 걸어? 머리를 걸어? 머리를 걸어? 난 불멍에 그만 오리엔트 리조트의 하이라이트 불멍존으로 갑시다 이름이 불멍존으로? 불보면서 멍 때리는 존 마시멜로 짱크지 나 이렇게 왕마시멜로 처음 봤는데 왕마시멜로네 던져볼까 한번? 네 되게 자신만만하게 던져볼까 이러더니 속심하게 던지네 아니 원래 그냥 던져렸는데 이게 쫙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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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랫멘벨 해본 거 맞아요? 이거 어릴 때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울었지? 엄마한테 펜치 쓰면서 울었지? 화이자가 말하는 순간부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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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가 거기서 1등 먹었을 것 같은데 우는 걸로? 울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우는 애들 보면 웃겨가지고 못 울었어 이거 약자에 넣었다 나 이제 모르겠다 손 안 닿았지? 시끄럽다 많이 안 닿았다 끝났어 각자 나갔어 에이 왜야 마시멜로 각자 마시멜로 잘하네 정신을 만들어 주세요 마시멜로 겉은 후 퇴카우터가 나왔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서울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. 공기가 완전 최고예요. 최고. 이제 오빠랑 서울로 올라가 볼게요. 안녕.